어느 비오는 날이었대 뭐야? 성적을 비관한 어떤 애가 옥상에서 뛰어내려는데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대 그 뒤로 비오는 밤이면 그 애가 부러진 자기 머리를 손에 들고 학교를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렇게 하야 무서워 그만해 무섭게 뭐가 무섭냐? 야 뻥이야 왜 빛나지? 무섭다고 야 이게 무섭냐 무겁지 야 똑바로 안 드냐? 너희들 이걸 보는 즉시 1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머리가 나만해져 있을 거야 카드 보내는 조건으로 선물을 줄게 선물 둘 선물 하나 선물 둘 선물 셋 어 다리 선물 없다 이걸 또 보냐? timelines 김치 너흥사 너희들 진해 너희들 너희들 내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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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